왔다. 왔어. 진행감이 수도 아닙니다. 오늘은 대처벌. 말벌. 이 불집을 끊겠습니다. 불집은 잘못 쓰시면 벌박합니다. 저렇게 큽니다. 축구공만 합니다. 이거 잘못 끊으면 정말로 어떻게 되겠어요? 그래서 손을 안 댑니다. 손을 안 대고 너가 어떻게 합니까? 그냥 큽니까? 나중에 할 수 없이 그것을 대체를 했습니다. 제가 안 했습니다. 왜냐고요? 별로 가기 싫었어요. 그래서 대체반을 불러서 말벌제급을 했습니다. 저렇게 엄청나게 말벌제급. 저 나무에 둥실둥실. 다시 둥실둥실. 빨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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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자 이렇게 해요. 굉장히 위험한 이 말벨집, 대충벨집은 복수관에 의해서 개그들, 소득과 저하연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. 감사합니다.